2부입니다. 1부는 고정 댓글에 링크 달아놓을게요. 어... 그러니까 어젯밤에 제가 너무 흥분하고 분노를 해서 글을 마구 써내려가느라 설명이 좀 부족했나 봅니다. 그래서 그런지... 뭐야! 사정도 안 들어보고 왜 그래? 왜 이렇게 못돼 처먹었어? 이런 댓글이 여러 달려 있는데요. 조금만 더 추가를 해볼게요. 네, 그래요. 그 사정, 그거 들어볼 수도 있는 거겠죠? 처녀가 아이를 낳아도 할 말은 있는 거고 핑계 없는 무덤 세상이 없다고 했으니까 분명 자기도 뭔가 할 말은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제 생각은 그래요. 그것도 다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한 시기가 따로 있다고 보거든요. 그 여자에게 아주 작은 모성이라도 남아있었고 그래서 저를 찾으려고 작은 노력이라도 했다면 그랬다면 이미 오래전에 그렇게 했을 겁니다. 이렇게 30년 시기나 걸릴 일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설마 저 여자가 그동안 저를 미친듯이 찾아다녔는데 운이 나빠서 계속 못 찾다가 30년 만에 겨우 찾았다. 이런 엄청난 생각을 하는 분들은 없겠죠? 뭐야? 니가 페이스북을 너무 늦게 만들어가지고 그런 거 아니냐? 페이스북이 나오기 전에 싸이월드가 있었고 당시 이름만 검색을 해도 제가 바로 나왔어요. 여기다 밝힐 수는 없겠지만 제가 좀 특이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 안 했어요. 이거는요 못한 게 아니고 그냥 안 한 겁니다. 그리고 무려 30년이란 시간 동안 모르는 척 생각하고 살다가 제가 취직을 하니까 하필 딱 그때 찾아왔다는 거. 이게 과연 우연일까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니겠죠? 심지어 불쑥 갑자기 제 직장에 찾아와서 개 난리 치고 사람들 시선 다 끌면서 지 혼자 심파극까지 찍는 마치 이건 뭐랄까? 전쟁이 터져가지고 헤어졌던 이산가족이 만나는 느낌이랄까요? 물론 지 혼자만. 제 손을 잡고 울고 불고 그 외에 더 글로리에 나오는 구동은 엄마였죠. 딱 그런 느낌이었다니까요. 사이코. 그리고 제가 너무 급히 쓰다보니까 이걸 깜빡했는데 내가 요새 소송이 좀 걸려있어가지고 많이 힘들지만 우리 시간 내가지고 다시 제대로 얼굴 한번 봐야지. 어? 일단 개 썩은 메일 내용을 보고 기겁했거든요. 뭔 소송이야 또. 앞으로 죽을 때까지 절대 두 번 다시는 상중하지 말아야겠다. 몇 번이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 제 블로그에 도배질 할 때도 그랬어요. 제가 그래도 처음에는 좋게 그만하세요. 그만하시라고 이렇게 말을 했지만 멈추질 않았어요. 아니 무슨 그 뭐야. 집착증 환자처럼 제가 이 게시판을 없애버리면 저 게시판에다 글을 남기고 결국 게시판 전부 비공개 처리를 하니까 이번에는 안부글에다 또 글을 남기는 거야. 또 안부글을 비공개했더니 블로그에 적힌 제 번호를 보고 찾아서 톡으로 연락을 해왔어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어이없고 웃기는 건 지 혼자 그렇게 눈물을 쏟는 심파로 톡을 주구장창 보내더니 제가 씹으니까 얼마 뒤에 카톡 탈퇴를 해버리더라고요. 그뿐만 아닙니다. 페이스북도 마찬가지죠. 저한테 보여주려고 일부러 개설을 했는지 또 바로 탈퇴해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원래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뭔가 본인의 자취를 끊임없이 그리고 일시적으로 만들었다가 없애버리는 이런 그지같은 느낌이 제 눈에 딱 보였고요. 그래서 더 소름 돋고 찝찝했던 겁니다. 그냥 쉽게 말해서 결코 정상적인 삶을 살아온 느낌이 아니었다 이거죠. 이해되시죠? 아 물론 이것도 댓글들처럼 친모의 말을 들어봐야 했겠지만 쎄한 느낌이 강하게 드는 건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재촉을 믿었고 영원히 안 볼 생각인데요. 이제 설명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1번 어제 본문에서도 뭔가 규지같은 쎄함이 있었는데 후기 보니까 확실하네. 문동은 엄마같은 여자 맞아요? 담임아 님도 그 여자 정신병원에 처박아 넣어버리세요. 가족이니까 할 수 있잖아. 2번 그렇지. 엄마가 필요한 6살, 7살이나 초등, 저학년. 아니 하다못해 중고등학교 때라도 찾으려면 찾을 수가 있었던 건데 애가 엄마 품이 그립고 절대적으로 필요할 때는 죽어도 안 찾다가 서른 살 넘어가지고 취직을 하고 이제 돈벌이를 하니까 그때 찾아왔다. 이거는 100% 자기 노후 보장을 위한 그런 그지같은 행동이죠. 사정 따위 안 들어봐도 불버덕 뻔한데 이걸 까고 있네. 설사 자기 시모한테 구박 오지게 받고 남편한테 맞아가지고 이혼을 했어도 자식은 찾았어야 되는 겁니다. 찾을 거면 더 일찍 찾든가 그게 아니면 아예 잊어버리고 영원히 찾지를 말든가 이렇게 둘 중에 하나를 했어야지. 처음엔 다 그래요. 막 울면서 내가 이제라도 니 엄마 노넛을 해주고 싶다. 이러다가 조금만 편해지고 시간 지나면 내가 이제 나이도 먹고 몸이 불편하니까 자식인 니가 나를 모셔라. 일단 개소리하는거지. 아니 여기서 스니를 까는 것들은 뭐야? 뇌가 없어? 왜 이래 이거? 3번 여기 댓글들 중에 스니를 비난한 글 보고 댓글 남깁니다. 아니 다른거 다 필요 없고 자식인 스니가 엄마에 대한 기억이 하나도 없다잖아요. 이러면 다 끝난거 아니야? 어린 나이에 부모가 이혼하고 그 이후로 만남이나 연락이 전혀 없었다는건데 왜 스니를 욕하는겁니까? 지가 버린건데. 이런 못된게 아니라 이거는요 못된게 아니구요 그냥 너무나 당연한거라구요. 더군다나 이제 와가지고 저지를 하면 나라도 소름돋겠다. 이유를 들어보긴 뭘 들어봐. 똥을 찍어먹어봐야 알아요? 냄새가 나는데? 4번 자식을 버린 사람이 하는 별명 따위 들어볼 건덕지도 없어요. 정작 엄마 손길 필요할 때는 나몰라라 하다가 다 커서 돈 버니까 그저야 찾아오고 연락을 한다고. 네 스니 괜찮아요 쌍욕하세요. 그렇게 해도 아무도 욕못합니다. 아니 지금 스니에게 욕하는 그 사람들이 미친거에요. 5번 그 예전에 아들이랑 딸을 낳은 후에 바로 버리고 다른 사람한테 시집가서 애 낳고 수십년이 흘렀는데 그랬는데 아들이 뱃일을 하다가 사고로 죽으니까 나이 80에 다 늙어서 얼굴이랑 몸 다 쪼그라진 친모가 이거를 귀신같이 알고 보험금 받으려고 나타나서 방송 기자랑 인터뷰한 거 생각납니다. 어린 남매를 버리고 40년인가 50년인가 아무튼 그 긴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던 그런 악마 같은 늙은이가 아니 내가 엄마한테 그런 돈도 좀 받아 먹어야지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 인터뷰로 이거요 절대 비유로 말하는게 아니라 그냥 악마로 보였어요. 스니의 이런 반응 너무나 당연한거고 맞아요 영원히 잘나버리세요. 6번 저기요 스니 아버지 아직 살아계세요? 만약 그렇다면 스니 아빠가 양육비 부담 소송을 걸어야 연락을 안할 것 같아요. 합의해달라고 하면 추후 스니에게 부양의 의무나 또 스니가 정말 운 나쁘게 저 생모보다 일찍 죽는 그런 그지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모든 상속을 다 포기했던 그런 공증이라도 걸어두세요. 7번 후기 보니까 절대로 엮이지 말아야 할 그런 인간입니다. 스니 엄마는 30년만에 갑자기 그것도 회사에 찾아온거 이거 와 특히 소송 어쩌고 저쩌고 하는거 보니까 100% 뻔하네 저 미친 알매 돈달라고 찾아왔던거요. 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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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번 제가요 스니보다 나이는 조금 어리지만 저도 그랬어요. 엄마라는 사람이 사이비 종교에 미쳐가지고 제 나이 10살 때 집을 나갔고 그렇게 저는 할머니랑 아버지 손에서 자랐거든요. 그리고 이제는 저도 직장생활을 하니까 그동안 연락 한번 안했던 이 여자가 갑자기 나타나서는 너 인감이랑 신분증 4번 좀 줘봐라 이러는거에요. 그래 그걸 왜달라고 하는거냐라고 물었더니 본인 망했다고 파산신청을 해야한다면서 그걸 달래요. 그래서 저희 회사 법무사분에게 자문을 구했더니 이거 절대로 주면 안되고 그걸 주면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와 이 얘기를 듣는데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돋더라구요. 고작 이딴게 내 엄마라니 지금 생각해도 기분 그지같아요. 여하튼 바로 거절했고 아빠한테 말을 했더니 뭔가 사다리 난거 같애. 그 이후로 절대 연락 안하더라구요. 9번 하아 인간 아닌 것들이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걸까. 본인에게 진짜 단 한 털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이거 부끄럽고 미안해서라도 연락 안해야되는거 아니야? 내 댓글 아이고 님도 참 순진하군요. 짐승들이 뭐 그런거 생각하겠습니까? 지 배고픈거밖에 모르지. 야 저도 이거 보니까 옛날 생각나네요. 옛날에 저희 동네에 아들 둘 낳고 애들이 어릴 때 이혼도 아니죠. 그때 도망을 갔죠. 도망을 가버린 아주머니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럴만한게 시범은 특히 시모 완전 말그대로 칠자고 남편 맨날 술 먹고 패고 이러니까 자식도 포기를 하고 도망을 간겁니다. 그때 동네 어른들이 그랬어요. 그 사람들한테 말은 안했지만 자기들끼리 아이고 그래 지라도 살라면 도망을 가야지 우짜건노 이러면서 불쌍하다. 아이고 그래도 자식을 두고 도망을 가냐 이러면서 약간 좀 티킥태킥하는 그런게 있었어요. 그러다가 몇 년 뒤에 그 집 아들들이 저하고도 친하니까 저는 그걸 잊을 수가 없겠죠. 몇 년 뒤였을 겁니다. 그냥 지나가는 말로 저희 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엄마 근데 꽁꽁이 엄마는 왜 한 번도 안 올까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물어봤어요. 아들이 안 보고 싶을까 아들이 그때 저희 어머니가 그런 말을 했거든요. 그래 지도 우짜든 살기라고 도망은 갔지만 어쨌든 새끼를 버렸는데 어찌 새끼들 얼굴을 보겠노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때 어려가지고 저는 그게 무슨 그건지 이해를 못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댓글들 보면 그런게 있어요. 이게 자식을 버린 거랑 자식을 뺏긴 거 이걸 구분을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모가 완전 거지같은 시자고 남편이 그렇게 막 패고 그런 사람이면 도망을 갔어. 그런데 또 남편이 돈이 많아가지고 법이든 뭐든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써가지고 못 찾게 막아버렸다. 외국으로 데리고 가버리다든지 그런 극단적인 경우 이거는 자식을 뺏긴 거잖아요. 쫓아버리고 외국에 가서 30년 살다 보면 그걸 어떻게 찾습니까? 못 찾죠. 그게 아니잖아 이거는. 이거는 뺏긴 게 아닌데 참 그래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